요거 얘기하려면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한라산 21도 한 2병은 까고 이밤이 이밤이 새도록. 이게 신들이 좀 위세를 입으려고 점차점차 시대의 변화를 타다 보면 약간 슈퍼 울트라 캡짱 킹왕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는 이 한라산신 쪽 계열에서도 이렇게 쭉 나타나는 그런 증명의 계열들 이게 다 분화가 돼 있다는 게. 그 자연유산에 깃들어 있는 한라산의 무형유산적 가치도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20대 젊은 피의를 가지신 분들 내가 제주신화나 민속에 관심이 있다 언제든지 제가 두팔벌레 환영하겠습니다. 세상을 읽는 네 가지 시선 알고 보면 정말 쓸데없지 않습니다. 자 쓸데없지 않은 시대 인문학 시간 고전구비문학에는 그녀가 있죠. 고전구비문학 연구자 이현정 선생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의 옛이야기와 민속신앙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는 이현정입니다. 저 정말 재밌어요.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재밌어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알아가는 것들이 많다.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왜 유래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재미가 쏠쏠해서 저뿐이 아니고 저만 그러면 제가 아부하는 거지만 유튜브를 보신 또 많은 분들께서 좋은 평가들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풍수 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역병 경진대기근 그게 제주에 얼마나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게 됐었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또 이어갑니까 오늘은 지구방위대에는 누가 있죠 지구방위대요 어렸을 때 동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거는 지구방위대는 다섯 명 다섯 아이가 있죠 그건 다섯 명인데 저는 심영래가 지키는 줄 알았었거든요 지구방위대 프레시맨이 있고 세대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미치아이들은 마스크맨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 제주를 지키는 신 혹은 제주에는 누가 있을까요 제주를 지키는 건 이현정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머나 제가 제주의 미래입니다 근데 그 얘기하시니까 알겠다 사실 제주에 만 8천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주를 또 지키는 신이 있는 것이고 어떤 신이 지킵니까 제주도에는 1만 8천 신들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제주도 무속이나 신앙에서도 1만 8천 신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신앙이 있고요 제주도가 그만큼 많은 신들을 믿기도 하고 또 섬이고 첩박권 환경을 처했던 만큼 민간 신앙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 1만 8천 신 중에 지금은 옥황상제를 가장 최고의 신으로 치지만 모든 자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분포하는 양상들을 볼 때 갑 오브 갑은 바로 한라산 신입니다 아 신 중에 갑 오브 갑은 한라산 신 네 제주도의 1만 8천 신 중에 갑 오브 갑은 한라산 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한라산 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갑 오브 갑 하니까 굉장히 와닿는 게 사실 그 지역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주도만큼 신이 풍부한 지역이 없어요 네 그렇죠 어디 그리스 로마 신을 갖다 대 여기다가 1만 8천 신들이 이것도 좀 얘기하자면 또 끝이 없는데 계속 만들어지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재미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어떻게 1만 8천 신의 섬이 되었나 재밌죠 이런 거 우리가 일단 1만 8천 한 번은 할 수 있네요 방송을 전체 다 해서 오늘은 그중에 첫 시간으로 한라산 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 신 얘기하시니까 우리 저 매년 사실 뉴스에서도 보도를 하는데 도지사가 재관을 다 입고 한라산 신제도 봉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한라산 신제가 매년마다 산천단에서 열리죠 봉행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봉행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뭐 도지사도 왔지만 지금 정무부지사가 가장 재관 재관을 초원관이라고 하죠 재관 중에 가장 으뜸 초원관을 맡아가지고 한라산 신제를 봉행을 합니다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는 한라산 신제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 있어요 조례도 네 조례가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차원에서는 이 한라산 신제를 제주의 전통문화이자 그 다음에 이제 전통문화 콘텐츠이자 지역축제로 좀 육성하고 또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라산 신제가 산천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리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한라산 신제를 백록담 정상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아 맞네요 상적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꾸준하게 백록담 정상에서 지내왔는데 남사록이라는 문헌을 보면요 백록담에서도 북쪽 북쪽 기슭에서 지냈다 뭐 이런 기록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조선 좀 후기 근대에 좀 들어서는 그 날에 비해 탐라식경도라는 게 이제 그려지는데 거기서는 또 북쪽이 아니라 백록담 남쪽에 한라산 신제를 지낸 도우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우제 같은 걸 지냈던 거죠 한라산 신한테 그래서 뭐 북쪽에서 지냈다 남쪽에서 지냈다 이런 것들을 고문원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백록담에서도 어디에서 한라산 신제를 지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원체 저희 그때 왜 명당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라산의 날씨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럼요 네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태종 때의 지리지나 아니면 왕조실록 같은 것들을 보면 한라산 신제를 봄과 가을에 두 차례를 지냈다고 해요 봄가을 네 봄가을에 두 차례를 지냈는데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봄에 초봄에 한라산 신제를 지내려고 하면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동상에 걸려서 얼어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제주 목사가 당연히 지냈겠죠 한라산 신제 정도의 위력을 가진 그런 제사니까요 네 근데 요런 폐단이 있다는 걸 안 이약동 목사 혹시 아시나요? 이약동 목사 청댕리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관료고요 제주 목사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선정을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목사인데요 이 목사가 1470년에 제주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요 요런 폐단을 안타깝게 여겨서 대대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백록담에서 더 이상 한라산 신제를 지내지 않고 지금의 소산오름 그러니까 산천단 자락으로 한라산 신제로 옮겨 지내도록 만든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한라산 신제가 백록담에서 산천단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갖고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한라산 신제를 지냈던 것 같은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폐지가 돼요 그때쯤에 모든 당에서 벌이는 구시라던가 이런 제의들이 전부 다 회철되거나 전부 다 폐하게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도 제주도 불교 관음사를 중심으로 한 제주 불교라던가 아라동 마을 주민들이 이 한라산 신제를 굉장히 유지하고 전승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네 민간 차원에서 지금의 한라산 신제가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 내력을 제가 다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요거 얘기하려면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한라산 21도 한 두 병은 까고 이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관제 그러니까 관주도 하에 있는 한라산 신제 혹은 한라산 신에 대한 얘기 말고 실제로 민간에서 섬겼던 그런 한라산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간 신화는 이것과 또 다른 한라산 신에 대한 믿음 신앙이 있었습니다 진짜 얘기 듣다 보니까 한라산 17도 두 병 갖고는 안 되겠는데 안 돼요 21도여야 된다니까요 21도?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한라산 신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아까 조례 얘기하셨는데 도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신앙으로서 본 게 아니라 제주도를 지켜왔던 그간의 문화로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옛날 자료 찾다 보면 최익현 선생님께서 한라산 등반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와 그 당시 한 3일을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체를 지내기 위해서 3일을 올라가고 올라가다 지치면 또 거기에서 쉬었다가 가고 기행의 목적으로 한라산 유람기 같은 것들이 남긴 그런 제주목사나 관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등반으로 갔다 했습니까 그때 그렇죠 지금 뭐 지금처럼 천백도로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정말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건데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 한라산 신제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한라산이 제주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영암한 산으로 분류가 되는 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기록을 보면요 고려 때의 기록에는 삼별초의 난 삼별초 항쟁이라고도 하죠 그때 제주도의 한라산 신이 삼별초를 무찌르는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벼슬을 내렸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고요 기타 등등 관련된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하나의 왕조가 세워지면요 지역들을 왜 포섭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행정체제 안으로 자기 관할 지역이죠 지배구역 안으로 그럴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던 게 산천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조는 너네 한라산 한라산이 있는 제주 너네 우리 땅이잖아 너네 우리 관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라산 신한테 벼슬 내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네 재진에 우리가 뭐 하사해줄게 재필요한 물건들 재물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밑으로 들어와 챙겨줄게 약간 그런 식이죠 자리줄게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거 다 기억을 하세요 아까 이학동 목사 1470년 얘기하는 거 보자 깜짝 놀랐잖아 멋있어요 이런 거 외우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사실 한라산 신제가 지금도 관주도와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옛날부터도 관에서 지금 지켜왔던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지금 민간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 신앙을 대표하는 게 제주도에서는 당신앙이잖아요 당신앙 마을의 보양당 그렇죠 그 다음 뭐 일회당 그 다음 뭐 생업에 관련된 산신당 해신당 이런 당들이 있고 그걸 마을 주민들 혹은 같은 신앙권에 있는 신앙민들이 같이 모셔온 건데 한마디로 이거는 공동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자생적인 거기에서 한라산 신을 모셨던 그런 흔적들 그리고 지금도 모시고 있는 그런 양상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라산 신도 당이 있습니까 아 한라산 신이 당이 있다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라산 신 계열의 수많은 신들이 각 마을의 당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한라산계 신들의 신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자면 이 한라산 계열의 신들은 당신들은요 이름이 있어요 아니 족보가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러면 약간 항열자 비슷하게 있는데요 하루하루산 하루하루산 네 그 다음에 하루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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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한라산의 변이된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라산에서 솟아났고 그런 한라산에 관련된 어떤 직능이라든지 효험을 지닌 신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하루하루산 하루산도 또는 산신백관 산신또 산신대왕 이렇게 불려지는 신들입니다 본림자가 있네요 본림자가 있어요 당을 딱 가셨는데 제주도에서 신당을 구경하시다가 자 여기에는 하루하루산을 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여기 한라산계 계열의 신들을 모신 신당이구나라고 금방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맞네 네 산신또 산신백관 이런 이름이 붙어있으면 또 그 계열이고 그렇죠 이 신들이 공통돼요 한라산 백록담에서 솟아났다거나 한라산의 어느 한 자락 기슭에서 솟아나가지고요 한라산에서부터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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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아래에 있는 지역 마을들로 내려와서 당신들로 좌정했다는 그런 내력을 전부 가시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마다 이렇게 또 그게 있겠군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혈연개보로 묶인 신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에 왜 일반팔천신이 생겼나 이렇게 족보가 생겨납니다 혈연관계로 엮이거나 무작위로 생긴 게 아니네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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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이는 계보 족보가 마련되기 때문에 1만 8천 신들이 생겨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중에 한 방법이긴 하지만 근데 이때 아홉 형제가 있는데요 한라산계 계열의 신들이 거기 보시면 제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거는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성산읍 수산리의 당신 울뢰마루 하루산 울뢰마루 하루산 울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레에서 온 말인 것 같아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라산신은요 기후, 일기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울뢰마루 하루산이라고 하는 본양당신이 좌정에 있는 신당이고요 수산리 수산리, 그 다음 아홉 형제 중에 가장 첫째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울뢰마루 하루산 네, 울뢰마루 하루산 그 다음 두 번째가 물미라고 하는 옛 지명을 가진 애월읍 수산리의 당신인 제석천왕 하루산 이름 멋있다 그럼요, 멋있죠? 이게 신들이 좀 위세를 입으려고 점차점차 시대 변화를 타다 보면 약간 슈퍼 울트라 캡짱 킹왕짱 이런 식으로 왜 웃으시죠? 계속 그렇게 이름이 붙어요 그런 식으로 제석천왕 하루산 이렇게 붙었다고 이해하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취향대로 얘기를 해줄까 그리고요, 수산리까지 갔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원읍 예촌리의 당신인 고뱅석도 하루산 고뱅석도 하루산 네, 그 다음에 쭉쭉 나가볼게요 서계포시 동성동의 당신인 고상국 하루산 네, 여기가 또 유명한 하루산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서계포시 중문동의 당신인 동백자 하루산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서계포시 하예리인데요 지금의 함호동입니다 동백자로 하루산 아, 여기는 이름이 비슷하구나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대정읍 일관리의 당신인 제석천왕 하루산 여기도 이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안덕명 감산리 지금의 상창리에 해당하는 당신인 남판돌판 고나무 상태자 하루산 기네요, 이름이 네, 이게 남판돌판 이런 게 어디에서 유래됐는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봄풀이 신화 내용을 보다 보면 바둑을 두기도 하고요 이 한라산신 계열들의 신들이 또 본양당 신들은 그 마을에서 나는 모든 나무와 물을 차지했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는요 서귀포시 색달리당신 역시 제석천왕 하루산 이렇게 아홉 명의 형제가 서로 딱 같은 날 같은 시에 한라산에서 싹 솟아나가지고요 같이 내려와서 각 마을에 이 마을들을 좌정해가지고 본양당신이 됐다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 이 계보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럼요 이름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일반적인 이름을 갖고 있으면 권위가 안 서요 이렇게 멋진 이름들 좀 긴 이름들 근데 지금 저는 아무래도 언어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원이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이 이름들의 어원이 어원이 근데 저희 연구자들 사이에 이런 불문율이 떠돌아요 고유명사를 건드렸다가 큰 코 다친다 정말 역사 속에서 그게 쭉 수천년의 시간을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 찾는 것도 쉽지는 않겠고 저 불문율 안 건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백자 하루하루산 할 때 동백자는요 신당에서 보면 동쪽 벽에 재단을 모셨냐 서쪽 벽에 재단을 모셨냐에 따라서 동백좌, 서백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온 것이 확률이 99.9%입니다 동백나무랑 상관이 없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현정 선생님이 불문율을 하나 깨뜨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나운서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1만 8천 신들 혹은 제주도의 당신들의 시족 조종으로 알려져 있는 신당이 송당본양당이죠 송당본양당의 좌정에 있는 여신인 백주또하고 백주또의 남편신이 서로소천국이라는 신인데요 이 서로소천국이라는 신도 한라산에서 솟아났어요 하루하루산, 서로소천국 이름 만들어지는 그 뭔가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라산계 계열의 신들로 이렇게 엮을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아까도 말했듯이 송당본양당이 모든 당신앙의 조종, 어머니와 아버지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조의 고문원들을 보면 송당본양당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없어요 조선조에서 그게 없어요? 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신에 송당본양당을 대신하는 신당은 있습니다 광양당이라는 신당인데요 잠깐만, 광양당? 네 제가 아는 그 이도동 광양당 거기에 맞습니다 삼성열이 있고 삼성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가 있는 동과양 일대 거기에 광양당이 있었는데요 이 광양당이 제주도 모든 전역에 있는 신당의 조종이다라는 그런 문구, 구조를 여러 문원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탐라시기사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암선생문집 같은 데도 정확하게 실려 있어요 즉 조선조 기록에는 그게 광양당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조종 제주도의 신당의 시조, 조종벌은 광양당이다 근데 이 광양당이 어떤 신당이었냐면요 한라산신의 아우가 그 당의 좌정에 있다고 믿어지는 신당이었습니다 역시 한라산 계열의 신이 좌정한 신당이었고 본디는 그 광양당을 중심으로 한 한라산신 신앙이 제주도 당신앙의 가장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우 쪽으로 가서 그렇죠 그리고 이 광양당에 대한 기록 중에요 동국여지승남에 굉장히 유명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풍수 때도 소개해드렸던 제주도의 모든 명혈과 무려를 끊고 다녔다는 고종단 호종단에 대한 설화가 전설이 기록돼 있습니다 호종단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국여지승남의 기록입니다 광양당은 제주 남쪽에 있는 한라 호국신사이다 전설에 의하면 한라산신의 아우가 나면서부터 성덕이 있었고 죽어서는 신이 되었는데 고려 때 송나라 호종조 이게 고종달이거든요 고종달이 와서 이곳 제주를 치고 돌아갈 때 신이 매로 변하여 호종조의 배 돗대 위에 앉자 북풍이 크게 불어 호종조의 배가 파선되어서 서쪽 비양도 바위 사이에 침몰하였다고 한다 비양도라고도 하고 차기도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조정에서는 그 영위함을 포상하여 시급을 주고 광양왕에 봉했다고 한다 왕에 봉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벼슬을 줬다니까요 뭔가 아니 근데 좀 재밌는 게 그냥 우리가 뭐 각 마을마다 본당이 있잖아요 신당이 있고 근데 그 마을 정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호국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신당이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한라산신이 제주도 지역에서만 가장 갑오브갑으로 모셨던 신이 아니고 외부적으로도 호국, 그러니까 영토의 수호신의 개념으로서 한라산신을 대우했다는 걸 이 기록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이 호종단, 고종달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사유할 수가 있냐면요 외세하고 같은 그런 맥락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세 침략에 있어서 한라산신이 제주도 혹은 우리나라를 수호했고 그 영엄함, 그 공덕을 기려서 고려왕조에서 벼슬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기사인 거죠 호자가 오랑캐 호자인 모양?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히, 하여튼 이 시간에는 내가 뭔가 짐작을 하면 다 틀려 어쨌거나 지금 그 내용, 아까 읽어주신 내용 중에도 그게 있는데 제주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에게 벌을 내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로 변했다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배를 파선시키고 그렇죠 침몰시키는 그런 영엄함을 보였기 때문에 고려조정에서도 이걸 인정해서 왕의 봉했다 한라산신의 영엄함이 제1능력치가 바로 이겁니다 바람이에요 풍운을 주제합니다 약간 그 가미카제 같은 그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있어요 가미카제 같은 느낌도 있고 왜 그 원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에서 할 때 태풍 때문에 못 들어왔던 그게 이제 가미카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기원이 있는 건데 비슷하죠 그리고 단군신화 한번 보실래요? 단군신화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누구죠? 웅녀의 남편녀 아나운서님 도와주세요 빨리 단군왕검의 환웅 환웅 맞아요 환인, 환웅, 그 다음에 단군왕검 이렇게 3대로 이어지는데 환웅이 인간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환인을 조르잖아요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이제 다스리겠다 그럴 때 이제 환인이 내려준 게 풍사, 운사, 우사 이렇게 일기, 날씨를 주제할 수 있는 신들을 함께 부화로 딸려서 내려보네요 그 벼슬 이름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그것이 바로 농사, 생업 이런 것들을 주제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게 한라산신의 능력으로도 똑같이 확인되는 것이죠 바람을 마음대로 주제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면요 농사,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같은 경우는 어업 어업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중요하죠 그럼요 바람이 불면 어업 못하죠 어업 생활을 못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세 침략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당신항에서요 한라산신은 직능이 굉장히 분화되어 있어요 여럿입니다 본양당신으로서 한 마을을 수호하고 그 마을에서 나는 모든 생산물을 관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 목축의 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산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수호신 제주도를 수호하고 국토를 수호하고 그 다음 바람과 날씨를 주제하는 그런 신으로도 나타나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한라산신 계열의 신들을 민간신앙에서 만나볼 수 있는 셈이죠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 우리는 사실 이게 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의 예전 전설, 구비문학, 신앙 이런 것들보다 그리스 로마신화를 먼저 배워가요 그렇죠 그거가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그리스 로마신화에서도 사실 그 직능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전쟁의 신, 농업의 신 다 있는데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이게 세상 살아가는 건 다 똑같으니까 사람들의 사는 거는 이 한라산신 쪽 계열에서도 이렇게 쭉 나타나는 그런 직능의 계열들 이게 다 분화가 돼 있다는 게 그럼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 번개신이잖아요 토르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라산신은 풍운을 주제하잖아요 이들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자연 에너지입니다 자연은 당시에 신앙의 대상이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 에너지를 신앙했던 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그리스 로마신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람이 신을 자신들과 닮게 만들었는지 혹은 신이 사람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는지 닮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쭉 살피셨을 때요 한라산신의 성별은 뭘까요 남자요 왜 남자죠 제우스도 남자고 이게 지금의 개념으로 따지면 좀 안 되겠지만 사실 옛날에 가장 높고 중요한 거는 보통 남자들이 맞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맞아요 제주도 당신앙에서도요 한라산신은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아예 남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라산신을 여신으로 여기는 사유들이 또 제주도 민간에서 전승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제주도가 여신의 섬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한라산의 별명 중 하나가 어떤 별명이 있냐면 여장군산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왜 한라산을 여장군산으로 부르는지 문헌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자들도 이거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왜 여장군산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제주 사람 장안철 애월한담에 가면 장안철 생가터도 있고요 표예록 표예록을 썼다고 해서 왜 거기에 기념비도 세워주고 그랬잖아요 그 장안철의 표예록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 1772년 정월 초 5일의 기사인데요 장안철이 이제 과거를 보러 배 타고 나갔다가 이제 제주로 들어오는데 제주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에 풍파를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이건 육지 사람들이건 할 거 없이 한라산을 절하여 빌면서 이르기를 백록선자님 나를 살립서 나를 살립서 섬마선판님 나를 살립서 나를 살립서 이렇게 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안철이 여기 덧붙입니다 대개 탐나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기를 선홍이 백록을 타고 한라산 정상에서 논일었다라고도 하며 또 전하기를 태초에 아득한 옛날에 섬마고가 서해를 걸어서 건너와 한라산에서 논일었다라고도 한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섬마와 백록에게 살려달라고 기원하는 까닭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거를 보면 백록선자는 너무나도 전형적으로 남성신으로 나타나는 한라산신의 모습이에요 백록을 타고 신선처럼 노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주목해야 될 것은 섬마선파, 섬마고라고 일컬어지는 여성신이죠 여성신, 섬마고가 여성신 여성신이잖아요 지금 파자가 노파파자 여성노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외부에서 서해를 건너오긴 했지만 한라산에 깃들어진 신이라고 믿었고 뱃사람들이 한라산을 오가면서 혹시나 해상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이 여신한테 한라산을 향해서 빌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여신을 향해서 그렇죠. 그러니 한라산신에는 한라산 자체에서 소산한 신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건너왔다는 여신이 한라산에 깃들어 있다고 사유를 했다라는 기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제주도는 아니지만 황해도 무속에서 신들을 그려놓은 그림인 무신도가 있어요 그 무신도에 한라산 여장군신에 대한 무신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황해도에? 황해도. 황해도 무속이고요 황해도 애가 아니라 황해도 무속이 아, 제주도? 아니, 황해도 무속이 6.25전쟁이 터지고 이러면서 서울이라든지 대체로 육지 퍼졌구나 퍼졌어요. 지금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꽃도 있고 황해도꽃도 있고 김구마 만신이 이제 황해도 무속을 대표하는 그런 만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들을 남한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루두루 오, 되게 멋있다 이거 다 기억하고 또 얘기해 줍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궁금했는데 아까 그 한라산신은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열이 있어요 형제부터 해서 아우도 있었고 다 그 계열이 있는데 여신도 계열이 있는 건가요? 그게 또 미스테리 중인 미스테리인데요 계열이 없어요 아, 여신은 계열이 없어요? 네, 한라산신은 한라산 계열의 신들이라고 해서 남성신들 중심으로 아까처럼 형제 계보를 기른다던가 족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혈연계보, 족보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라산 여산신 혹은 한라산에 깃든 여신에 대한 계보는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희한하네 엄청 희한하죠 근데 또 황해도 무속에서는 이렇게 무신도를 그려가지고 굉장히 백마나 흑마를 탄 아주 씩씩한 갑옷을 입은 여신의 모습으로 잔다르크네 잔다르크 같은 모습이죠, 실제로도 그런 모습으로 한라산 여산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황해도 무속에서 있었다고만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냥 황해도 무속의 특징이고 우리 제주에서는 안 그랬어 그럴 수 있는데 이즈미 세이치라고 해서 1935년부터 1965년까지 실제로 제주도에 와서 머무르면서 민속이라던가 생활상 이런 것들을 현지 조사한 일본인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펴낸 책이 제주도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라산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에 사는 신은 반드시 하나만은 아닌 듯하다 한라산 여장군은 뒤에 말하는 오백나한 오백장군이죠, 영실에 있는 이 오백나왕과 함께 섬을 외적으로부터 구한다고 하여 외국선이 접근하면 삽시에 운물을 불러일으켜 섬을 덮어버린다고 믿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실제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즈미 세이치치가 제주 사람들한테 듣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 기록을 보면 또 이제 여성 한라산신이 있었다 그거와 관련된 신원과 믿음이 그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한라산 여장군이 호국이구나 호국의 신 호국의 신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당신앙에서는 이런 한라산 여산신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장군의 모습 희한하네요 희한하죠 게다가 이제 서귀포 성산 쪽에서 한라산의 능선을 딱 바라봤을 때 옛날 어르신들은 이 능선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여신이 누워서 한라산에 깃들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빨리 사진 보세요 거기 사진 제가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능선이 여기가 머리카락 길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거고요 이마 코 가슴 이렇게 이게 말 듣고 들으면 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아니 왜 저 화성에도 외계인이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신이 누워있는 깃들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도 믿었고요 그 다음에 설문대의 할망이 한라산 여산신과 같은 존재다 라는 그런 전승도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할머니들에게서 체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체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신 한라산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계열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여러 신들이 다른 이름이지만은 또 같은 인물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일들 하니까 근데 그게 남성의 신으로서 표현되기도 하지만 또 여성의 신으로서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게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게 딱 그 신앙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겹치는 것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데올로기의 변화나 교체 양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데올로기 민속학자 신화학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태초에 원신시대에 가장 처음으로 생겨난 신은 여신이면서 땅의 신, 대지의 여신이라던가 산, 여산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풍요로움을 주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여신의 존재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성 중심의 어떤 시대, 그 다음에 정복전쟁의 시대 그 다음에 남성왕, 왕조 중심의 시대 이런 시대들을 쭉 겪으면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남성신이 쫙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건국신화 같은 데 남성신, 시조신으로 등장하는 남성 영웅 신들은요 아버지 계보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라던가 배우자 신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신들이 대지의 여신으로서의 속성 혹은 산신이나 수신으로서의 속성을 가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성의 배우자이자 어머니로 물러났다가 그 다음 지금 저희가 보는 한라산신 여산신과 남성산신처럼 아예 남성산신이 대거 그 자리, 그 영역을 차지해버리고 밀려나버린 경우도 있는 거죠 이게 유전학적으로도 보면 사실 목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가 있지만 목에는 알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지도 항상 여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남성신을 붙이지는 않거든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인간들은 맨날 싸워 힘이 필요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복도 하다 보니까 힘센 남자들의 세상이 되면서 그게 이 신앙도 남성 중심으로 갔지만 그 안에는 태초에 있었던 그 여신의 흐름들이 쭉 숨어서 혹은 옆에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도가 여신의 섬으로서 주목받는 것들이 그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여신에 대한 어떤 크나큰 신앙들을 지금까지 경고하게 가지고 왔다는 데서 포인트가 있어서 제주도가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이 부분 얘기하는데 지금 소름이 확 끼쳤어요 우리 제주도가 그런 것들을 사실 다른 지역보다 많이 갖고 있죠 그럼요. 제주는 여신의 섬이니까요 어디를 보나 제주만큼 여신이 두드러지게 숭항되는 지역은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라산 여산시는 당신앙에서조차 모셔지지 않는 아주 오래된 태초의 여신의 모습을 가지고 아직도 민속이나 구비문학에서 조명될 수 있다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설문대 할망 같은 전설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커다란 거인 여신이 무언가를 만드는 자영물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 내용이 아주 오래된 천지창조의 신화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한라산 여산신을 설문대 할망하고 같은 신격으로 여기는 그런 전승들이 실제 어르신들한테서 체록이 되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한 역사적인 신앙의 역사적인 흐름이나 맥락들을 아직도 옛 어르신들이 전승하고 있고 그걸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소중합니다 제주 관련 연구자들의 숙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무궁무진한데요 젊은 피가 수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발 유튜브와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20대 젊은 피의를 가지신 분들 내가 제주신화나 민속에 관심이 있다 언제든지 공부하시러 달려오시면 됩니다 제가 두팔벌레 환영하겠습니다 이현정 선생님 문화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현정 선생님 이렇게 쫙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한라산신부터 해서 계보를 갖다 쭉 얘기하는데 난 내가 도디사였으면 지원금 줬어 지금 어머나 감사합니다 아직 청년입니다 아직 39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여신의 존재가 존재감을 갖고서 물론 그 안에 조금 사라진 부분들도 있지만 쭉 이어져 왔다는 것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다 우리 민속의 중요성이자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들으면 남성신인 한라산신 한라산신은 남성신이죠 또 여성신인 한라산신도 그 개념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반개부터 해가지고 계열을 쫙 해가지고 이제 딱 아우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제주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우리의 신들이었다는 제주도민들의 그 신앙 이게 전승돼서 왔다라는 거 그렇죠 남녀와 같이 든든하죠 한라산신 남성신도 있죠 여신도 있죠 오백장군 있죠 또 아까 제가 당신항에서 한라산 여산신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뭐 계보화된 족보화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백장군 따님의기라는 신이 있긴 해요 근데 미미해요 뭐 직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쪽 계보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든든하죠 근데 제가 이게 그냥 민속 특히 옛 민속 옛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안 가져왔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한라산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한라산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SNS부터 신문기사에서 최근에 접했습니다 한라산신 이야기를요? 네 신문기사는 연구자들이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SNS는 뭐예요? 왜 거기서 얘기가 됐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작년에 작년 8월에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서 브로켄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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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빛 아 빛이요? 예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랑 비슷한 건데요 브로켄 네 브로켄 현상 그러니까 산 정상에 있는 사람 앞에 안개가 껴있고 뒤로 이렇게 해가 딱 비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 그림자가 이렇게 무지개태에 둘러싸여가지고 마치 광채가 나는 것처럼 저편에서 이제 빛난다는 거죠 성스러운 예 약간 네 그죠 파리나무 십자하고 십자 합창단에서 이렇게 쫙 네 그게 이제 작년 8월에 한라산에서 백록담에서 현상이 있었어요 실제 신문기사가 났고요 백록담을 등반했던 등상객들 여러 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죠 그런데 이 브로켄 현상이 그냥 기상현상으로 저희가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라산 시대의 출연이다 내가 이걸 봤으니 굉장히 행운이 있을 징조다 개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게 흥미로웠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제 카르마 볼텍스 현상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또? 이제 아는 척 안한다 카르마 볼텍스? 네 소용돌이에요 기류가 소용돌이 치는 현상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요 남해 특히 제주도 부근에서만 확인되는 기상현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난류인데요 기류가 한라산하고 남해 딱 그 지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꼬불꼬불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카르마 볼텍스 현상이 일어나면 한라산 제주도를 딱 중심으로 해서 난류가 발생하는데 이게 꺾여서 일본으로 간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건 이제 뭐 팩트잖아요? 네 팩트예요 그래서 이 기상현상 이 소용돌이 때문에 겨울이나 뭐 이럴 때 이 현상이 발생하면 일본에 대폭설이 내린답니다 아 돌아 나가니까 그쪽으로? 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서만 그 부근에서만 발견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SNS에 떴던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게시물 제목이 뭐냐면요 일본인들이 한라산을 개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아 개 싫어한다고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말 싫어하는 이유? 예전에 기회가 있어서 일본인이랑 어찌 대화를 나누는데 여자였다 나보고 한라산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때 나는 출신지를 밝히기 전이었다 안다 왜 그러느냐 했는데 자기는 한라산이 아주 재수없다고 했다 순간 발끈했다 그래도 이유나 들어보자고 해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다 일본인이 대답한 겁니다 한라산 덕분에 한국으로 갈 태풍이 일본으로 가고 있다 아는 사람이 이것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한라산의 여신이 태풍의 길을 일본으로 틀어넣는데 이것을 막으려면 일본이 제주도에 가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한라산 여신은 웬만한 일본신보다 강하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아주 재수없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본인이 이러니까 내가 글쓴이죠 나 제주도 사람인데 이 말 한마디 하니 죄송합니다 하고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된다 자연현상이 사실 신앙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한라산이 워낙에 딱 높이 솟아있는 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자연현상들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맨날 겪고 있는 편현상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지금의 바람이 그렇게 꺾여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겨울에 폭설을 만든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나니 그게 그리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연결이 되죠 이야기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루두루 살펴보면 거기에 짜맞춰질 수 있는 퍼즐들을 발견했을 때 쾌감이 있어요 제가 이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이 짓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짓이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한라산 신에 대한 신앙 뭐 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에요 기상관측이 가능하고 또 과학적인 원리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현상들이 여전히 신앙의 일부로서 전승되오고 인식되고 있다 그 중심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제주도의 중심 한라산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사례 아닙니까 이런 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참 뜻깊다 이렇게 여겨졌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한라산 신과 관련된 주제를 써내려가면서 준비하면서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은 한라산을 둘러싼 신관념이나 신앙적인 인식이 그냥 딱 단편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어떤 관념이라든가 이데올록이라든가 헤게모니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해 왔고 그 모습이 굉장히 다채롭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연유산으로서의 한라산의 가치는 뭐 이루 말할 것 없죠 보고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유산에 깃들어 있는 한라산의 무형유산적 가치도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연경관 보러 가는 한라산 보호구역으로서의 한라산 중요하죠 근데 그 한라산이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정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체였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합유산이라고 좀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두루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주도에서 조례를 마련해가지고 한라산 신제 전승이나 보존 그 다음에 관련 콘텐츠 육성에 힘쓰는 만큼 매년마다 열리고 도민들한테 개방되는 그런 행사거든요 한라산 신제가 많이 오셔가지고 좀 구경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근데 맞아요 사실 우리가 저는 지금 이제 이현정 선생님이 말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이런 신과 관련된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서 인식을 하기도 하고 신앙으로서 인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전통이 정말 맞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 할 때 배웠잖아요 전통과 인습으로 구분하는 것 만약에 잘못된 생각을 바탕으로도 이루어진 것들이면 그게 인습으로 분류가 돼서 다 버려졌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그냥 도지사 출마하시는 게 제일 알 것 같은데 문화도지사 자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뜻깊은 그런 우리의 제주의 역사 그리고 신앙을 배워봤고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함께해 주신 이현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